안녕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, 안녕. 여러분이 잘생겼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즐거운 하루입니다. 여러분이 축구할 수 있나요? 좋아요. 봐빨로 갑시다. 네. 이 교육은 중국라디컬 넘버 46입니다. 어머니. 제가 여기 래디컬을 already wrote. 아주 간단하죠? 정말. 1, 2, 3. 1, 2, 3. 간단하죠? 아, 응. PING ENG는 CHUN. 죄송합니다. CHUN! CHUN는 이 녀석이예요. 4. 잘가요, 4. CHUN! 축원, слова 중dag예요. Будから le説明, 라고 말이죠. 축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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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원의 뜻이고, 그러니까,ienen치aju 수는 , 이충의 색은 하나의 종 space예요. 한국에서, 다른 나라들은 1cm로 사용해요, 하지만 미국에서는 1cm로 사용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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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이런 동작을 보면, 1cm로 사용해요. 1cm로 사용해요. 2cm로 사용해요. 4cm로 사용해요. 1cm로 사용해요. 1cm로 사용해요. 1cm로 사용해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1cm로 사용해요. 1cm로 사용해요. 1cm로 사용해요. 1cm로 사용해요. 2cm로 사용해요. 서 dirty.